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사람만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고 왔었던 메르스 사태 있었죠.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더해져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었고요. 또 일선 학교들은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엔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300여만 마리의 닭들이 처분되기도 했어요. 살처분이 됐었죠. 사상 초유의 달걀 수급 대란 사태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에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떼죽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60여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오늘 금강요정과 양군의 사대강 이야기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 등에 있는 수호참치로 오세요. 수호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료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파키스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벅적골목에 있는 수호참치 이한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좌익 빨갱이도 수국골통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 진보 정치의 선두주자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보수의 꿈나무 바른 정당 대전시당 김태영 청년위원장이 함께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한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4대강 전문 팟캐스트 금강요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금강요정, 욕이 아닙니다. 금강요정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수면 유발자죠.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강의를 전환시켜버리는 대전충란녹생연합 양흥모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양군님도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셨어요. 네, 졸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첫 방송하고 혹시 주변에 좀 반응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요정님. 주변에 좀 많이 들어봐라 이야기는 했는데 대답들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착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저랑 얘기할 때는 이런 쾌끼들이 그러셔놓고 우리 양군님은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아재개그라도 해라, 개인기 없냐,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네. 무시하고 제 스타일대로. 역시 명상의 시간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여정과 양군의 4대강 이야기 에피소드 2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고기 떼죽음인데요. 우리가 보통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을 하면 공장 폐수 같은 독극물 유입 이런 걸 생각해보잖아요. 금강에서도 그런 폐수 유출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님? 그동안 본류나 지루에서 조그마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폐수가, 오폐수가 나와서 몇백 마리 떼죽음 당한다든가 몇천 마리 당한다든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폐수로 인해서 60 몇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건 아닌 거고 금강의 물고기 떼죽음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60만 마리 정도 죽었잖아요. 2012년도에? 네. 그랬는데 공사가 시작된 2009년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2010년도 1월부터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사하고 나서 얼마 아니다가 부터? 한 달부터. 그 이유가 처음에 공사 시작하면서 강의 준서를 하기 위해서 물을 뺀 거예요. 물을. 물을 빼다 보니까 강변에는 늘 이렇게 웅덩이들이 많이 산채 있잖아요. 그 웅덩이에 갇혀있던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한 거죠. 물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 준설, 흙을 파내기 위해서 강에 있는 물을 일부러 빼냈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1월 같은 경우는 당시 홍희덕 의원이 현장을 다녀간 경우도 있거든요. 홍희덕 의원이요? 이분이 국회의원이신가요? 당시 민주노동당 쪽에 계시던 의원님인데 강은 웅덩이, 습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곳에서 그냥 갑자기 겨울잠을 자던 애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물이 빠지면서 그냥 다 질식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집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입을 다 뺏어가서 그렇죠? 그 이후에 2011년도 공사하면서 4대강 준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주보, 백제보, 세종보, 콘크리트 보 공사를 하면서 또다시 물고기 떼죽음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럼 60여만 마리가 2010년 1월부터 발생한 누적치인가요? 아니면 2012년도 것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60만 마리는 제가 2012년 10월, 10월경에 4대강 공사가 막 끝나고 준공이 되자마자 백제보, 상류 한 2km 정도 떨어진 왕진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부터 처음 물고기 떼죽음이 시작한 거예요. 왕진교를 기점으로? 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는 한 13일간 집단 폐사 수거가 되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10일 정도의 수거량이 60만 마리 정도. 아, 누적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만? 네. 누적치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네요? 누적치로 따지면 거의 천문학적인 거죠. 당시 60만 마리도 제가 봤던 것만 60만 마리지. 추후에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죽은 물고기가 떠올라서 수거되는 양이 잘해야 30%다.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같은 경우는 떴다가 바로 1시간, 2시간 물속의 불해가 짰기 때문에 바로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물가 가장자리로 밀려왔을 때 수거가 가능하지 중간층에 있을 때는 수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거된 것만 60여만 마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추정치로는 그게 30%라고 하면 한 200만 마리 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촛불 집회도 참석 인원들의 산출 방식을 가지고 경찰의 추산치와 그렇죠. 주체 측 추산하고 다르죠. 사실 이때 물고기 떼죽음 폐사 수 관련해서도 환경부, 정부 측의 폐사 수하고 저희 단체들이 파악한 것하고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1, 2천 마리 초기에 보고하다가 정부 추산? 환경부 추산인 거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한 4, 5만 마리 정도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소 포대로 실려나간 물고기 수거된 것들을 제가 확인했을 때 60만 마리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정부의 발표 수치하고 차이가 좀 있었고요. 특히 이게 눈에 보이는 수거된 것만 60만 마리 정도 포대의 수로 확인한 양인데 실제 물속에 가라앉아 있거나 하중도처럼 우리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거나 수거하지 못한 이런 지점에 사실 폐사된 물고기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까 김종술 기자가 천문학적인, 저는 천문학적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러면 만문학적? 60만 마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건 분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참 재미있게 하세요. 우리나라 경찰 추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경찰 추산을 집계하면 이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마리수를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왜? 저는 당시 현장에서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현장을 보고 마리수를 헤아리고 자료를 헤아렸기 때문에 저는 누구 앞에서도 제 마리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전문가, 어느 단체,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10일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보고 마리수를 헤아렸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마리라는 이 마리수는 당시에 환경부가 5만 6천 마리, 충남도가 30만 마리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충남도가 현장에 와봤나요? 안 와봤어요. 단 하루 왔어요. 무슨 근거로 30만 마리라고 하는 건지 환경부도 마찬가지죠. 그거 그럼 고발하시지 그러셨어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물고기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그래서 이 물고기 떼죽음의 마리수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육안으로 보신 것만 60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안 떠오른 거라든지 가라앉은 거 이런 거 다 하면 엄청난 양일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떼죽음 당한 물고기들 종류를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강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주로 이제 어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은 거예요? 아니면 특정 종류들이 이렇게 죽은 건가요? 처음에 죽기 시작한 게 보통 숭어. 숭어. 네. 민물과 바다의 기수역에 사는 애들이죠. 네. 예전에는 금강이 하구뚝이 없을 때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일부 수문이 개방되면서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숭어들이 처음에 집단 폐사했고요. 그리고 누치. 누치? 네. 마자, 끓이, 모래무지 이런 여울성 오종. 모래나 자갈이 있는 곳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잖아요. 소리내어 흐르는 곳에 사는 애들이 1차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어들이, 큰 애들이. 그러니까 얼음 물고기들이. 네. 어른들이. 그렇게 시작되면서 작은 아이들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잉어, 쏘가리, 매기, 장어, 빠가사리. 거의 다네요. 그렇죠. 제가 아는 물고기 이름을 당시에 현장에서 다 봤을 정도로. 물론 처음 보는 생소한 애들도 한두 마리 있었는데 거의 우리가 강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민물고기라고 생각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들. 그리고 여울이 이렇게 잘잘잘 흘러가는 곳에 사는 종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죽은 이유는 여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폐사를 한 건가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고기 떼죽음이 왜 발생했는지는 다 알아요. 왜? 4대강 사업 전에는 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잖아요. 여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곳부터 발목부터 시작해서 깊어야 뭐 허리춤 아니면 물론 2, 3m 정도의 더 깊은 곳도 있지만 거기에서 용전산소가 아주 건강하게 강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강이었죠. 그런 곳에서 갑자기 수십 6m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십 6m가 만들어지게 되면 애들이 사는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깊어야 2m, 3m짜리가 갑자기 6m로 깊어졌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면서 당시 물고기 떼죽음이 10월에 발생했어요. 10월은 특히 더 낮 기온과 밤 기온이 굉장히 달라요. 일교차가 심하죠. 낮에는 굉장히 따뜻하게 데펴진 물이고 밤에는 툭 떨어진 기온으로 물이 전도현상이라고 해서 운물이 아랫물로 돌아요. 밤에. 공기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움직이듯이? 네. 그래서 당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면서 물에 들어가는 산소량이고요. 굉장히 부족해진 상태였어요. 물의 산소량이.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용전산소 고갈에 의한 질식사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알았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게 7일째 되는 날 금강에 비가 와요. 큰 비가. 네. 소나기가 한바탕 팍 쏟아지고 나서 물고기 떼죽음이 사라져요. 소나기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용전산소량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물속에 산소량이 풍부하게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하던 물고기 떼죽음이 죽었던 애들이 수거되는 양으로 확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폐사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강 수심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용전산소량이 감소됐고 그래서 질식사한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강의 생태계가 변하면서 산소량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살다가 높은 산,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 부족으로 산소마스크를 쓰잖아요. 영화 히말라야 봐도 방독면 쓰고 등산하더라고요. 그런데 물고기들한테 당시 산소마스크를 지급을 했다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양 차장님이 가능한 건가요? 물고기한테 산소마스크 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무인 로봇 물고기 이런 발상이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결국 또한 쇼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긴 할 텐데 당시 우리 정부에서 이 사업을 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발생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고기 떼준 관련해서 당시 정부는 또 어떻게 원인을 평가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가 이제는 당시에 사고 당시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저희 단체들이 계속해서 역학조사하고 초기에 이제는 특히 이것도 이제는 골드타임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료 확보 초기에 조사가 원인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는 긴급하게 정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 조사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당시에는 이제는 정부가 4대왕 사업을 이제는 사실 마무리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4대왕 사업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능, 목적 이런 것들에 이거 완전히 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대왕 사업을 하게 되면은 환경도 좋아지고 홍수라든지 가뭄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뭐 레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너무 많은 좋은 어떤 이런 환경들의 변화, 기대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나 이 계획으로부터 좀 분리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축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많이 보여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나오니까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요구해서 민간합동조사단이 이제는 구성되는 것으로 정부 측에서도 발표도 했었고 하지만 저희 환경단체들하고 환경부가 이제 공동조사 어떤 운영이라든지 내용들 합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이제는 본인들 계획대로 이제는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게 안 됐죠. 불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민간하고 정부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환경부가 자기네들 걸로만 하겠다고 해서 불발이 됐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고 또 환경부가 환경부의 지휘 아래서 어떤 현장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공동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기해서 불발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는 그런 공동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사고 시점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환경부가 산소 고갈이나 산소 부족 문제를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찾지만 산소 고갈이 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밝히지 못했거든요. 이런 그런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나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환경부가 그 다음에 1년간 환경부가 환경부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하는데 역시 그 조사도 중요한 초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산소 부족의 문제는 제기됐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유야무야. 확실한 원인은 4대강 사업 이후에 산소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일단은 그건 팩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 녹색연합에서 30페이지 가까운 사고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환경부도 참고하고 충남도의 조사단도 참고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초기부터 사고의 어떤 과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어떤 문제 제시 그리고 대책 대안까지 담겨져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진다는 것은 산소 부족 용전산소력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접근해 볼 수 있었을 때 그런 것도 저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날씨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이런 날씨라든지 그리고 흐르는 강이 보처럼 호수화된 이런 환경 그리고 밑에 이제는 뻘처럼 되어 있는 이런 바닥의 어떤 이런 환경 이런 것들 구조에서 일어난 전도현상 그러니까 이제 바닥의 물과 위의 물이 뒤집히는 이런 전도현상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좀 이렇게 예측이 좀 됐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 다 검증해보고 따져봤어야 될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넘어간 거죠. 언제까지 하실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초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데이터가 부실했고 그런 부실한 가운데서 녹색연합은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면 날씨나 환경이나 뻘 이런 것들 때문에 용돈 산소량이 감소해서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일어난 걸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참 길게 하셨어요. 네. 우리 기자님. 당시 어차피 환경부는 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환경에 이상 없다고 홍보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다 또 사대강의 면제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보를 받고 처음 갔을 때 현장에 처음 갔는데 당시 환경부 직원들도 나와 있었고 부역은 환경과 일부 직원들도 물고기를 수거하면서 물고기를 수거했으면 자루에 담아서 공식적으로 밖으로 빼야죠. 그랬는데 땅에 파묻더라고요. 안 빼고요? 네. 강변에 그대로. 그래서 왜 땅에 파묻느냐 물어봤더니 안 묻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뒤에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팠어요. 손으로. 네. 그 정도로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식해서 죽은 물고기는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당시 먹을 수 있죠. 바로 건지면. 그럼 그거 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체를 잘 즐겨 먹지는 않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때 큰 빛 이끼 벌려도 드셔본 분이... 물고기는 먹지 않았고요. 물고기를 그분들이 묻어놓은 걸 뒤에서 파헤치긴 했죠. 계속해서 파헤쳐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골드타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처음에 백제보에서 시작된 물고기 떼죽음이 그 다음날 몇백 마리에서 몇 천마리로 늘어나고 몇만 마리로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추세로.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 수거를 다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 그 현장에 갔을 때 똑같은 장소에 다시 또 더 많은 양의 물고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일째, 3일째 되는 날 백제보 하류 부여대교라는 곳이 있어요. 한 10km 떨어져 있는데요. 그 지점에 펜스를 설치하자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펜스를 설치해서 하류 확산을 좀 막자. 그러니까 물고기 떼죽음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자. 네. 왜? 그 아래쪽은 당시에 물고기 떼죽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사로도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는데 환경부는 당시 콧방귀도 안 꼈죠. 왜 안 꼈대요? 자기들 방식대로 수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건데 아니 감추고 싶은데 더 이상 물고기가 안 죽는 게 환경부도 유리할 거니까 차라리 펜스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유틸이나 강에 오일 펜스를 설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펜스를 설치했다면 하류 확산은 거의 막았을 것이라고 저는 당시 추정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5일째 되는 날 논산까지 이렇게 하류로 확산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죽은 물고기였는데 이틀, 3일이 되니까 강변에 물이 젓갈콩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수질오염도 그러면은? 그렇죠. 물도 젓갈콩물로 변하고 그 수거된 물고기들이 강변에 널려있기도 하고 또 야생동물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머리가 사라진다든가 몸이 사라진다든가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체를 안 먹지만은 다른 동물들은? 굉장히 처참했던 거죠. 그리고 5일째 되는 날부터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체가 썩으면서 구더기가 발생하잖아요. 온통 그 악취 때문에 거의 1km, 2km 떨어진 지점까지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강에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국가 매뉴얼상 강변에서 당시 이틀째, 3일째 되는 날도 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잘못된 거죠.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면 환경부는 당연히 사람들한테 알리고 물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낚시를 못하게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폐사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안 취했다? 그렇죠.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한테까지도 물고기를 잡지 말아라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물고기 집단 폐쇄가 나서 강변에 구더기가 들들끓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여군에 있는 황포돛배 저 유람선은 노래소리를 들리면서 강변을 시젓고 다녔죠. 낙화함 그거 그렇죠. 타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강강 온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백제보 상류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보하류 그리고 또 그 아래로 계속 피해 규모가 면적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어떤 환경 참사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 금강의 물이 결국엔 지하수에도 영향을 주고 또 지하수를 먹는 지역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까지 환경부는 사실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물고기가 부패하면 그게 땅으로 스며드니까 지하수 오염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수십 마리 죽은 이런 환경사고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가 죽어나간 그 일대의 어떤 환경 변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그 일대에 대한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좀 더 종합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환경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까지도 고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는 일단 감추고 싶으니까 그런 걸 안 한 것 같다? 물고기 사체 몇 개 국과수나 수자원 관련 연구소에 보내서 해부 정도 하고 기존의 자동측정망 같은 데 통해서 수질 같은 것들을 측정해보는 이런 정도였던 거죠. 사실 이 사고의 심각성이나 피해 규모를 감안했을 때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죠? 가령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폐사가 있으면 물고기 수거에서 역학조사하고 수질검사하고 그런 것 말고 또 더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선 이런 원인이 왜 왔는지 아까 산소 부족을 큰 원인으로 대표적인 원인으로 봤는데 이 산소 부족이 발생한 이런 배경이나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수질과 관련해서 이렇게 채소하는 지점들도 입체적으로 여러 지점에서 채소를 해야 되는 거고 자동측정망의 한두 사이트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샘플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소수만 해서 그걸로 결론을 했다? 그리고 바닥의 토양에 대한 조사들도 있을 거고요. 지하수 조사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사고 수역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당시 사고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않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를. 이렇게 울고기 떼죽음이 6일째 되는 날 서천 하구뚝까지 번져버려요. 한 65km가. 잠깐만요. 시작된 거는 부여 쪽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거기부터 서천까지. 서천이면 거의 전라도 금가 하구 쪽이잖아요. 그렇죠. 군산하고 서천군이 맞닿아 있는 네. 맞닿았으니까. 네. 하구뚝. 거기가 65km 지점이에요. 사고 지점에서 65km 지점까지 그냥 싹 확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65km 정도면 어디냐면 우리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간다고 치면 한 천안 근처까지는 간 거리예요. 그렇죠? 경보고속도로 기준으로. 그 거리를 확산될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 제가 왜 확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여군 공무원들 환경부 국토부 직원들만 수거를 하다가 논산시, 익산시, 군산, 서천까지 모든 수계에 사는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수거를 할 정도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타임을 놓친 건 사실이고 그냥 방치한 거죠. 흘러가라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실제로 어마어마한 일이 강해서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여 당시 사산이라는 곳에서 제가 아침 5시경에 강을 걷다가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물체가 물속에 있더라고요. 한 3m 떨어진 지점에. 무서우셨겠다. 새벽 5시면. 그렇죠. 안개가 어스름하게 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남들이 보면 혹시 요정님이 누구를 유기한 건 아닐까? 자세히 보니까 맥이더라고요. 물고기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물속에 들어가서 끄짓고 나왔는데 무게가 당시 40kg 정도. 그리고 키가 1m 36.5. 맥이가? 엄청 큰 맥이네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민물고기 중에 가장 최대예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될 만한 사이즈가 없는데? 이런 물고기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런 맥이는 강에서 큰 강이나 큰 저수지에 사는 씨맥이다. 씨종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강에 이무기가 산다라고 하잖아요. 용이 승천한다. 그 이유가 이런 큰 물고기들이 안개가 낀 날 이렇게 첨벙첨벙 뛰는 걸 보고서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죠. 이렇게 큰 물고기까지 죽으니까 결국 근강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다라고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성어들이 죽다가 나중에 어린 물고기 최후에는 그런 씨 물고기들까지 그런 거대한 물고기들까지 죽음을 보아서 금강 생태계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심해기 얘기하셨는데 사실 심해기를 포함한 20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폐사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민감한 여울성 흐르는 물에 있는 이런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정체수역이나 바닥에 사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종들까지 싹 다 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에 사는 거 말고도 아주 깊은 데 있는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층부 중층부 바닥 그러니까 우리 이 사고 문제의 수역에 모든 물고기들은 사실 다 이때 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씨가 말랐다라고 볼 정도로 엄청난 사실 환경 참사가 있었던 거고요. 백마강일 때 전에 내려오는 전설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용 관련된 용왕제도 지내기도 하고 실제 용 관련된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민들은 이런 용이 지내나 또 도룡용이나 이런 심해기 같은데 숨어서 우리 금강에 깃들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금강에 진짜 용왕 같은 용신까지 어떻게 보면 사대왕 사업으로 이렇게 희생된 이런 처참한 사실 사고였던 거죠. 제가 물고기 당시 수거량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다면 처음에는 10여 명, 20여 명 이렇게 수거가 된 거예요. 직원들이 나와서. 20분 정도 나오셔서 수거를 했다. 그러다가 3, 40명, 4, 50명.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당시 권도협 장관, 국토부 권도협 장관이 금강을 비공개로 다녀가요. 권 장관이 온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토부 직원들이 대거 투입되죠. 100여 명 이상. 물고기 수거하러? 네. 그럼 전에 20명은 부여, 군청 이런 분들이셨던 거고요. 환경부 임시직들하고 부여군 임시직들하고. 그러니까 물고기 수거도 결국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힘없는 비정규직들한테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수거된 물고기 양도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 1톤 차량으로 실연돼요. 부여군에 1톤 쓰레기 차가 투입이 돼요. 1톤짜리? 네. 그리고 나서 2.5톤짜리로 바뀌어요. 1톤짜리는 원룸 이사할 때 하는 조그만 트럭에서 그 두 배 반의 트럭이 바뀌었다대요. 그리고 9일째 되는 날부터는 5톤짜로 바뀌어요. 5톤짜로? 5톤이면 그 이삿짐센터 큰 거 그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더 크죠. 더 큰가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차 5톤은 압축시키는 쓰레기차예요. 물고기를 결국 포대자루가 보였었는데 그 포대자루까지 감추기 위해서 압축 차량을 투입한 거죠. 그래서 아예 눈가림을 100% 시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감추는 역할만 해왔던 거예요. 권대협 장관 이후로? 그래요. 그럼 정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부여부터 서천까지 이 물고기 참사가 났는데 그걸 수거함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었고 감추려는 그런 인상이 되게 강했다고 하셨는데 물고기 떼죽음. 아까 씨메기까지도 그렇게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우리 환경에 강에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아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그래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 수가 줄었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러면 우리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강에 물고기가 많이 살면 좋긴 한데 물고기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심각한 영향이나 이런 게 초래되는 게 있나요? 대전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150만 정도라고 큰일들 얘기하죠. 150만 중에 100만이 죽고 50만이 산다고 하면 참 힘들겠죠. 삶의 환경이. 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강에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여러 종류들이 잘 살아야지 거기에서 사는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종류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건데 물고기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일단 바닥에 다른 수소생물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수소생물이라면 어떤 걸까요? 물 속에 있는 곤충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류의 모든 게. 우리가. 모기? 모기가 급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산에 호랑이가 사라지고 고라니, 멧돼지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위치예요. 아. 예전에 눈토끼하고 시라손인가? 그거 두 개 개체수 비교한. 상위 포식자가 사라지게 되면. 강에서는 물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상위 포식자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최상위 포식자가 10마리 살던 애들이 싹 사라지고 한두 마리가 산다라면 환경이 확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물 속에 있는 물벼룩이 저 물고기 위에 올라서는 그런 단계에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역까지 오면 또 많은 전염병도 약이 될 수 있고 그렇겠네요. 좀 더 넓게 보면. 결국 지금 우리가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농업 피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해조수로 삼아서 또 억지로 잡기까지 하잖아요. 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의 원인이기도 하고 지금의 이런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금강이 예전에 강 생태계가 이미 사실 단절되고 깨져서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이런 정체수역으로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 금강의 어떤 흐르던 강이 호수화가 되면서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의 어떤 배경, 그런 구조의 변화가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쭉 모니터한 내용들을 보면 금강의 물고기의 어종, 종수가 확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흐르는 물에 살던 다양한 물고기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물고인 데 사는 물고기, 또 여울에 사는 물고기, 또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이제 풀까 이런 데 사는 물고기, 다양한 물고기들이 환경에 맞게 서식을 하고 이동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큰 저수지화된 이런 환경에 맞는 어종들로 단순하게 이제 이런 생태계 자체가 변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강이 흐르니까 여울성도 있고 또 깊은 데에서는 안 흐르는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은 막혀가지고 강이 저수지화가 된,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울성 관련된 어종들은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종수만, 종수가 바뀌었는데 이게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류들도 예전에는 물이 얕은, 열 같은 데서는 걸어다니는 조류면 새. 그렇죠. 새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호수와 같이 물에 떠다니는 이런 새들만 이제 우리 금강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뭐 오리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이 모래밭이라든지 둔채 살던 다양한 곤충들도 이제 사라지고 이제 제방에 있는 일부 이제 생태계만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금강의 어떤 건강성, 금강의 이런 이제 다양한 환경들이 이렇게 이제 변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에서 이 원인 그리고 지금의 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날씬한 사람, 어린아이,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강이 깊은 수심이 되다 보니까 단순화된 거예요. 다 뚱뚱해진 거예요. 다. 물고기들도 예전처럼 막 흘러서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갇혀서. 그러다 보니까 몸짓이 커지고 그 흐르는 물에 사는 종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수와 어종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생태계로 변하는 거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6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는데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전문가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어류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에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하려고 수없이 문의를 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마 자기의 용역에 자기들이 정부에 좀 잘못 보여서 용역이라도 못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 정도로 사대강 사업이 학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짓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대강 사업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런 물고기 떼죽음이 났을 때도 떳떳하게 나타나서 왜 죽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60만 마리가 죽을 정도로 10일간 이렇게 수거가 될 정도의 환경재앙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초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재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제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당시 당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공부해야죠. 그랬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잠잠해지니까 당시 물고기가 어쩌다더라 어떻게 죽었다더라 이제 살살 입을 여는 거죠.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학자가 아닌 거죠. 좀 더 세게 해보세요. 그건 학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예요. 쓰레기. 조금 더 세게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학자는 배운 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발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살피면서 정부 영역 하나 더 따기 위해서 입을 꼭 담은다면 그게 학자일까요? 학자 아니죠.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될 때에는 각종 이론적 근거들을 만들어서 공사의 정당성을 확보해 줬다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다시 이제 여론이 사대강에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서야 스멀스멀 얘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 지역에 물고기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좀 소문난 분이 계세요. 누군데요?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성만이라도 계속해서 제가 전화를 넣었어요. 성만이라도 계속해서 전화를 씨충립대? 네. 뭐야? 씨충립대요? 무슨 얘기죠? 씨충립대라니? 성이 독특해서 다 할 수 있는 충대 교수예요. 아 충남대학교? 네. 충대 교수인데 무슨 과? 생물학과? 어. 물고기 떼죽음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뭐냐. 과속에서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 나 현장에 안 나가서 말할 수 없다. 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네. 네. 세월이 지나서 1년, 2년이 지나니까 네. 어느 발표회 자리를 갔더니 그 인간이 앞에 나와서 물고기 떼죽음이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진짜요? 그 인간 쓰레기죠. 그래서 제가 기자의 신분으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 현장에 와봤냐. 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액션! 나는 안 가봐도 안다. 하하하하하하. 진짜요? 네. 왜? 어떻게? 그런 망언은 감히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니 그만큼 능력에 출중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결국 쓰레기라는 이야기예요. 보지도 않고 지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책상에 앉아서 현장의 사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정부의 입에 가서 맞는 말만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대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을 여는 학자는 없어요. 현장 조사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서울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내가 더 잘 아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 놈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위치예요. 이후에 이제 현장에 좀 오긴 합니다. 요새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사고 당시 한참 이 문제가 불거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점에는 사실 현장이 없었는데. 이 이후에 환경부가 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충남도가 이제 조사단을 구성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현장에 오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자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종술 기자나 저희 같은 단체에도 이런저런 자료나 당시 상황들을 문의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로서 어떤 그 학자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양심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지금 연구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 좀 챙감 있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모습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 물고기 떼죽음도 수거가 제대로 끝난 건 아니에요. 10일째 되는 날 환경부가 물고기 수거를 중단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왜 수거를 중단하느냐 했더니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공식적으로 저한테 했던 발언이 뭐였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수거량을 다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아직 할 게 더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인 거네. 강변의 당시에 그 이후에도 물고기들이 널려 있었죠. 그냥 더 이상 수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고기의 수거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은 두 가지 문제는 확실히 발생을 한 거네요. 하나는 떼죽음으로 인해서 강의 생태계가 파괴된 거 하나. 또 하나는 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오염이 발생했다는 거 하나. 그거 두 개는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그 두 가지도 확실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연구 발표를 했던 걸 내놓는데 그 연구 발표 내용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게 돼요. 독극물에 의한 집단 폐사 없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없다. 원인 알 수 없다. 산소 부족. 알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점에 딱 하나 첨부를 해요. 뭐라고 하냐. 단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 아니 그건 또 어떻게 결론낼 수 있대?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엉터리 같은 조사 결과 보고를 낸 정부 기관은 어딘가요? 당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서 원인 알 수 없고 단 4대강과 무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해서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죠. 더 이상의 기관이 없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는 거죠. 아니 독극물 원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들이 4대강 사업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무관하다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 모른다라고 그냥 하든지. 모르는데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 그게 정부예요. 당시 환경부가 존재감, 기능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환경부가 정밀조사 보고서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 조사 결과 대량 폐사의 일반적인 주요 원인인 용존산소 부족과 독성물질 유입은 폐사의 원인이 아니며 그 외 조류 독수 등의 추정 원인도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도 아니고 독극물도 아니다. 다만 당시 비교적인 급격한 수온의 변화와 대형 무처추동물의 개체 수가 낮은 점 등은 특이한 사항으로 분석된다. 이게 결론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실 이런 결론은 예측됐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조사 데이터가 없었고 그리고 이 정밀조사도 그 이후에 정밀조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조사가 사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조사 이런 결론은 예측됐던 거긴 하지만 환경부가 역사상 최대의 이런 환경사고의 조사와 그 조사 결론이라고 사실 얘기하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도 원인 균형제 제대로 안 되고 결과 보고도 그렇고 좀 답답하다는 우리가 4대강 이야기를 되게 유쾌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양군님을 자꾸 구박해서 죄송하긴 한데 듣다 보면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금강도 이런 문제들이 많지만은 다른 낙동강, 영상강, 한강 이런 쪽에도 떼죽음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떼죽음이 공사 때부터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작년까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같이 비슷한 시기에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면은 영산강에서도 발생하고 낙동강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물고기의 촌충이라고 해서 아주 긴 기생충 네. 그런 국내에서 잘 발견되지도 않은 그런 기생충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생충이 물고기 몸속에 들어가서 뇌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 연가심 우리의 영화 이런 것처럼? 네. 비슷한 종이 낙동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집단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에 금강에서만 물고기 집단폐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모든 강에서 똑같이 집단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60만 마리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다 곱하기 4 하면은 240만 마리에 30%니까 어우, 천문학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물고기 양이 어느 정도냐.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린다면은 2012년도에 60만 마리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몇만 마리가 죽어요. 13년도에. 네. 양이 좀 줄죠. 그 다음에 몇 천만, 몇 천마리가 죽어요. 네. 점점 줄고. 네. 몇 백 마리, 몇 십 마리. 작년에도 몇 십 마리, 몇 십 마리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몇 십 마리 속에서 양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를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몇 마리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 물고기의 집단량이, 폐사량이. 그럼 강이 좋아져서 물고기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절대 물고기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그 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야 집단 폐사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 확 바뀔 것이다. 예전에 사는 종들이 다 집단 몰살을 당한다는 거죠. 옛날 여울에 살던 종들이 다 없어져야만 이 담수, 큰 깊은 물에 사는 종들로 확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다 죽어 없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또 제가 오전에 강에 나갔다 왔는데요. 금강이 얼어있는데 얼음판에 달한 녹조가 끼어 있어요. 그런 녹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예요. 그리고 이 녹조가 얼음이 녹게 되면 다시 또 그 많은 녹조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우리 오늘 주제는 물고기 떼죽음이니까 이 떼죽음을 막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막고 우리 환경 생태계를, 아주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우선 숨은 개방과 보철거가 답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무조건?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다 보면 다시 여울도 생기고 또 그리고 이제 하중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우리 금강에 좋았던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보건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실제 제가 이런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내용인데, 일본 큐슈의 구마모토현의 아르스댐이라고 일본 최초로 땜을 철거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거의 다녀오셨다고요? 물고기 떼죽음 사고 2012년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땜 철거 현장을 제가 가서 운동하는 분들, 또 거기 사시는 분들 인터뷰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 얘기에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됐는데, 보호의 수문을 열자마자 바로 몇 개월 만에 수년 전에 사라졌던 은어가 돌아오고, 녹조가 사라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아졌다. 본인들도 이렇게 빨리 생태계 그리고 또 수질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지는 걸 보고 놀랐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수문을 열고 보리를 철거한다? 그 지금도 열고 있어요. 그 작은 사례를 찾게 되면, 우리 지금 사대강 사업은 막혀있지만, 사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루화천들이 있잖아요. 지루화천 어느 곳을 가든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 보호의 수문을 다 열어요. 다 열어서 강에 쌓인 바닥에 침전물도 흘러내리고, 바닥을 깨끗이 하는 거죠.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랬는데 사대강 사업만 수문이 닫혀있는 거죠. 수문 열게 되면 아마 강의 생태계는 확 변할 거예요. 수문 여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렇죠. 수문을 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수차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유화제를 뿌린다든가, 그랬으면 다시 또 2차적인 환경피해가 나타나는 거죠. 그 유화제는 중금속도 있잖아요. 다시 계속해서 물고기의 집단 폐사의 양은 줄일 수 있지만, 강의 생태계는 살릴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수문을 없애는 것만이 대안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제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혼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중구부사 매거리에 있는 삼성 디더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더플라자 전국 최초의 지역 현안 시사 팟캐스트 요즘 뭐한 일 이슈 대전, 충청 지역 곳곳을 누비는 흥분의 아이콘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와 현안 당사자가 직접 나와 이야기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은 사대강 사업으로 인한 폐중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음 팟캐스트 아까 우리 김종술 요정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찾아보니까 미디어오늘에서는 미오캣의 사대강을 다루더라고요. 거기는 순위가 되게 높아요. 우리는 업로드하면 팟빵에서 한 7, 80이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0매이더라고요. 두 분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방송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물고기 집단 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은 사람들 피해. 강에 살던, 기대어 살던 사람들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달 방송은 주민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방송 어땠냐고요. 오늘 방송? 긴장을 하셔서 아까 내가 김종술 기자님한테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방송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찰이 추산하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까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두 번째 해봤는데. 저는 재미있었어요. 긴장을 하셔서. 긴장한 건 아니고 추워요. 추워. 추우세요. 재미있으셨어요? 지난밤보다 난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요정님께. 우리 양무처장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사실 좀 더 재미있게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다시 또 신각 모드로 이렇게. 너 주제 탓을 해. 어떤 분이 하는 거랑 똑같네. 내가 불출만한 이유가 이래서 안 되는 분이 왜 남 탓을 해. 주제 탓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 다음 달 방송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말씀씩 좀 주시죠. 먼저 최장님. 지금 이제 정월대보름이 곧 있는데요. 금강에서는 정월대보름 때 용왕제 같은 거 많이 지냅니다. 최근에 사라졌던 거 보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용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금강을 파괴하고 망친 임명박 대통령 그리고 아직도 자리에서 국토부에서 환경부에서 이 일을 하는 이 공무원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선 또 다음 지방선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꼭 기억했다가 용왕님께 오방랑 차고 빌기도 하고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요정님께서도요. 11일 날 대보름 행사를 공주시에서 똑같이 해요. 시민단체에서 하는데 해마다 하는데 예전에는 강변 모래톱에서 했어요. 올해는 참 안타깝게도 모래톱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에서 해야 돼요. 그 대보름 행사를. 아이들도 오는데 예전에는 강변에서 깡통도 돌렸는데 지금은 축구장에서 돌려야 돼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다시 강변 모래밭에 가서 깡통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금강요정 김종수 기자 그리고 대전충남 녹색연합 양목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수 기자님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겨울 꽝꽝 얼어붙은 강인데도요. 녹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강의 모습을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했었던 그리고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던 분들은 알까요? 그분들께 이 녹조 아이스바를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리는 운동을 하는 건 어떨지요. 진짜 행복 4강이 되는 그날까지 금강요정과 양분의 사댕학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후기나 출연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후기나 출연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계속